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개정과목 이야기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다 배워봤는데 이번 시간부터 손익계산서 개정인 수익부터 개정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의 의의부터 내용을 보면요. 수익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액을 말하고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 나타납니다. 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으로 창출되는 수익. 우리가 흔히 매출액이라고 얘기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이거나 우연하게 발생하는 이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시적이거나 이제 우연하게 발생하는 건 우리가 손익계산서 식에서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항목들이었죠. 이렇게 나눠서 인식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수익이라고 하면 협의의 의미, 작은 의미에서의 수익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창출한 거. 그래서 매출액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광이의 의미에서의 수익은요. 이득, 일시적인 우연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한 거. 이거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이제 광이의 의미의 수익이 되겠고 좁은 의미의 수익은 우리 그냥 흔히 얘기하는 매출액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수익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출액이고요. 자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영업의 수익으로 나눠지는데요. 영업활동 이외에 보조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항목이고요. 자 밑에 있는 계정가 항목들 보면 배당금 수익, 임대료, 유가증권 처분이익, 투자재산 처분이익, 유형재산 처분이익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익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딱 이렇게 매출액이랑 나머지 영업의 수익으로 나눠지기 딱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크게 구분하는데 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수익을 인식할 금액의 측정, 수익의 측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수익을 측정할 때는 손익계산세에 계상할 수익금액을 화폐액으로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만약에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받는 현금액 자 현금 외의 자산으로 받을 경우에는 자 뭐예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우리가 시가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에누리나 반품, 할인이 발생하면 여기 있는 애들은 차감해줘야 한다. 매출, 에누리, 할인, 환입 이렇게 세 가지는 우리가 차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익이 기속되는 회계기간의 결정입니다. 수익의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수익의 인식 시기 문제를 수익을 얻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 어느 시점에 회사의 수익을 인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 회계학에서는 자 뭐를요? 실현주의를 수익 인식 시기로 보고 있다. 자 원래는 뭐였어요? 발생주의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인식을 하는데 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때는 실현주의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내용은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익이 실현은 수익 획득 과정 중 특정 사건이 발생해서 장래 매출대가의 해소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 우리가 어떤 기준? 판매 기준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판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판매 기준이나 인도 기준을 수익 인식 시기로 인식 시점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 인식 시준 기준 실현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실현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해 인식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익 인식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이 모두 충족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익 인식 기준은 지금 이제 첫째 둘째 하면서 나오고 있죠. 자 첫째 보면은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어야 한다. 수익 획득 과정이라고 하는 애가 거의 완료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수익 획득으로 인한 현금이나 현금 청구권을 합리적으로 뭐예요?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익 획득 과정이 거의 완료되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기준은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될 때까지 회사는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의무를 거의 대부분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기준은 수익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기대연금 유입액이 합리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다 아니면 들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재무제표에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수익 인식 기준은 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만족될 때 수익을 인식하고 손익계산세에 보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 수익 획득 과정 중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자 판매이기 때문에 판매 시점에 또는 인도 시점에 우리가 수익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문제가 출제될 때 상기업으로 출제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약간 이제 특수한 경우에 이제 건설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건설업 관련한 거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뒤에서 좀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매출액 보겠습니다. 매출액 의의 나와 있는데 회사의 주된 수입원을 매출이라고 합니다. 자 주된 수입원이라고 했는데 주된 수입원일 수밖에 없어요. 왜? 매출액은 일반적인 상거래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원래 사업자 등록증에 써있는 업태나 종목에 써있는 그 항목들을 그 어떤 그 사업을 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된 수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나 외부에서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우리가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매출은 우리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앞에서 치킨집이면 치킨 판매한 거 오토바이 가게면 오토바이 판매한 거 이런 식으로 매출을 따로따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랬죠. 업종별 대표적 매출액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자 업종을 보니까 은행은요. 돈을 빌려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이자를 받는 게 이제 대부분의 주된 영업활동이에요. 혹은 뭐 ATM기 같은 거 설치해놓고 거기서 돈 빼갈 때 수수료 아니면 송금하면서 수수료 이런 것들 받는 게 이제 은행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제 매출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을 받았을 때 은행이 매출액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러니까 주된 영업활동이라는 거죠. 제조업에서는 제품을 판매했을 때 상품 매매업 상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문제는 대부분 이 상품 매매업 기준으로 나올 겁니다. 상품 매매업에서는 상품 판매 자 부동산을 임대해주는 업종이다 그럼 우리 부동산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가 되겠죠. 임대료가 매출액이 된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매출의 회계처리입니다. 자 우선 대변에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출액을 인식을 해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수익이 발생으로 매출 인식하실 거고요. 현금을 받았을 때는 차별의 현금 못 받았을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면은 외상 매출금 혹은 받으러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면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매출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인 경우니까 미수금과 관련한 내용은 따로 언급이 안 될 거고 그냥 매출 채권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 매출의 인식 시점 또 나왔는데요. 판매 시점 혹은 인도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읽어보면 제품을 판매 판매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구입, 제품의 생산 판매, 대금의 해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수입은 수익은 제품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생합니다. 자 이 중 일반적인 수익 인식 기준은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 시점이나 인도 시점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또 이것도 봤던 내용이에요. 자 보면 원재를 구입해서 생산을 완료하고 판매하고 대금을 해소하는 거 여기까지가 뭐죠? 우리가 정상 영업주기라고 하는 항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또 판매하고 그 다음 대금을 해소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 판매 기준 이걸 이제 우리가 제품이 또 상품이 이제 인도되는 판매되는 시점으로 본다고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인도 기준이라고 하는 항목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 판매 기준하고 같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특수한 경우에 이 진행 기준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 기준은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용역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용역을 제공하는 것 중에 한 갈래인데 이제 특정 업종을 얘기하면 건설업이 이 진행 기준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이제 업종이고요. 회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계산하는 거는 이제 세법에서 부가가치 세법에서 회수 기준을 적용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을 언제 수익을 언제 인식하느냐를 이제 지문으로도 물어보고요. 아니면 이제 계산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는 수익 인식 기준 중 진행 기준과 판매 기준을 살펴볼 거고요. 자 우선 대표적인 거 판매 기준입니다. 자 수익 인식 기준 중 판매 기준은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판매 기준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실현주의 효과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수익 인식 기준이고 판매 시점에서 상품이나 제품 제공으로 회사의 의무가 거의 대부분 이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또한 회사가 회수할 현금이나 현금 청구권 금액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기준을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상품의 이제 수익 인식 시점이다. 기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진행 기준인데요. 진행 기준은 앞에서 제가 이제 건설업을 언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수익을 용역 제공 기간 중에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 뭐래요. 건설 공사를 둘 수 있대요. 수익을 인식할 때 진행 기준 적용하면 진행률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서 우리가 기간별로 수익을 나눠서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진행 기준 관련해서 제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공사와 관련해 매년 인식할 공사 손익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진행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여기 이 진행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중요한 몇 가지 항목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도급 금액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계약 금액이라는 말로 나왔어요. 자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물을 3년 동안 지을 건데 3년 뒤에 이거 다 지었을 때 내가 너한테 총 9천만 원 주고 이 건물 살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이 도급 금액이라고 하는 거 공사해서 건물을 완성시켰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을 우리가 도급 금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진행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진행률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행률이 밑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매년 3분의 1씩 공사가 진행될 거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33.3%씩 공사가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 진행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총 공사 예정원가분의 누적 발생원가로 우리가 진행률을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공사 예정원가는 이거예요. 7,500만 원 그리고 3분의 1씩 진행된다고 하면 1년에 비용이 2,500만 원씩 3번 발생했다라는 소리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건을 많이 안 줬기 때문에 굳이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7,500분의 2,500 2년 차이는 7,500분의 5,000 3년 차이는 7,500분의 7,500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률을 계산을 해서 이제 진행률을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사 손익을 계산할 거라고 했는데요. 여기 있는 이제 조건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X 1년도부터 계산을 할 거고요. 총 공사 예정원가는 우리가 7,500만 원입니다. 자 3분의 1씩 적용된 데 쓰니까 X 1년도에 우리 2,500만 원 만큼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비율을 나눠보면 33.3%로 그냥 적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매출을 인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도급금액 곱하기 진행률 이렇게 해서 매출액을 인식해요. 그러면 도급금액은 얼마냐면 9,000만 원이고요. 진행률은 33.3%입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수익이 3,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올해 발생한 비용은 여기 써 있죠. 얼마? 2,500만 원이 올해 발생한 비용입니다. 그럼 우리 이익은요. 500만 원이 올해의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X 1년도의 계산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조건들을 적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놓으면 여기까지는 다들 쉽게 계산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2년 차부터가 문제예요. 자 X 2년도로 갑니다. 자 똑같이 7,500만 원이 총 봉사 예정원가고 자 2,500만 원이 작년에 발생했었는데 올해 또 발생해야 되니까 올해까지 발생한 누적 원가는 5,000만 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66.6%라고 해놓겠습니다. 진행률을. 자 그럼 우리 도급금액 9,000만 원에다가 66.6% 곱하는 거예요. 자 9,000만 원에다가 66.6% 그러면 6,000만 원이죠.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작년에 인식했던 수익은 빼주셔야 돼요. 작년에 인식했던 매출 3,000만 원은 차감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3,000만 원이 차감되면 3,000만 원 만큼이 마찬가지 올해의 매출액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빠져야 되는데 올해 비용은 누적 비용은 5,000만 원이고요. 자 여기에서 작년에 발생했던 거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2,500만 원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얘도 2,500만 원이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3,000에서 2,500 빠지면 500만 원이 이익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누적원가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 누적원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좀 많이 이제 2년 차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그럼 이제 3년 차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3년도고요. 자 7,500분의 7,500이죠. 자 그러면 100%라고 진행률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앞에 있는 거 살짝 이렇게 지우고 한번 내용 체크해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이렇게 제가 간소화시켜서 자 3,000에서 2,500 빼서 자 500 남았다.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자 그러면 X3년도 거 보면은 우리 그냥 9,000만 원 자 근데 작년까지 3,000, 3,000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을 우리가 수익으로 이미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매출액 마찬가지 3,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총 7,500에서 우리 작년까지 5,000만 원 비용으로 또 차감을 했으니까 여기도 2,500만 원이 총 비용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마찬가지 X3년도도 500만 원이 이익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의 풀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그냥 좀 간소화시켜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제가 문제 풀어드린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누적 원가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3,500에서 2,500 빼고 이게 아니라 X1년도에는 똑같이 가겠지만 X2년도에는 이제 6,000만 원 3,000만 원 빼서 3,000만 원 그 다음에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 빼서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용을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진행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실제 기출문제도 이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다른 조건 더 언급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 예제를 가지고 그대로 기출문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푸는 방법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기준 문제 푸는 방법 체크해봤고요. 자 그 다음 영업의 수익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영업의 수익이 의의입니다. 자 일반적인 상거래 2회에서 발생하는 거랬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은 매출 수익을 얻기 위한 주된 영업활동 2회에 자 주된 영업활동 2회에 보조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가 영업의 수익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업의 수익이 분류입니다. 자 첫 번째 이자 수익이에요. 우리 뭐 돈 이제 빌려주고 대여금 같은 데서 상대방으로부터 이자를 받았을 때 이자 수익으로 발생 이제 인식을 하죠. 배당금 수익은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본에서 주주가 배당금을 받았을 때 배당금 수익으로 심지어 이거 어떤 거 현금 배당 받았을 때만 인식을 하죠. 자 그 다음 임대료 우리가 자산을 빌려주고 나서 거기서 받는 사용대가로 받는 걸 임대료라고 합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을 타인에게 임대 빌려주고 받는 대가를 임대료 그 다음 유가증권 처분이익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에 대한 처분이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고 자 그 다음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만 들어오죠. 여기는 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기타포괄 손익류계액으로 갔었습니까. 자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인데 단기매매증권을 우리가 공정가치 시가로 평가했을 때 그 전에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우리가 평가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둘 또 잘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외환차이익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외화환산이익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외환차이익은 기중의 그 다음에 외화환산이익은 기말의 인식을 합니다. 자 기말이라고 하는 건 12월 31일에 결산분계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외환차이익 기중이라고 표현한 거는 실제로 환전을 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부채의 상환 실제로 환전해서 돈을 갚거나 받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외환차이익이라고 하고요. 자 외화환산이익은 실제로 환전한 게 아니라 기말의 환율로 평가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외화자산이나 부채가 기말 평가 했을 때 기말환율로 평가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투자자산 처분이익 투자자산 장부금액보다 돈을 더 받고 처분했을 때 투자자산 처분이익 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유형재산 처분이익 마찬가지 유형재산 장부금액보다 돈 더 받고 판매했을 때 유형재산 처분이익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사채 상환이익 사채의 원래 장부가액보다 돈을 덜 주고 갚았을 때입니다. 얘는 왜? 얘는 우리가 부채니까 만약에 100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100만원을 90만원으로 갚았다라고 하면 90만원만 주고 갚았다라고 하면 10만원만큼 돈을 덜 줬으니까 그만큼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덜 줬을 때 사채 상환이익 자 자산수증이익 채무 면제이익 얘네 둘도 이제 세트로 보셔야 되는데 얘는 개정과목을 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자산입니다. 자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땅 건물 이런 것들이 자산이죠. 자 이거를 숫자 받을 숫자예요. 자 그 다음 증자가 증여라는 이제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자 이 증여가 뭐냐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 자산을 받았는데 뭘로? 무상으로 공짜로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단언컨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야 나 이거 땅이랑 건물 갖고 있는데 너 이거 가질래? 이러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가족들한테 뭐 이렇게 주던지 하는 게 정상이지 갑자기 이름도 모르는 회사에 가서 너 이거 가질래? 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밑에 있는 채무면제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자 채무면제 이익은 채무 빚이죠. 빚을 어떻게 면제해줘서 우리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돈 빌려주고요. 그리고서 야 너 이거 갚지마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대요. 어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이걸 우리 회사에 발생시켜주겠어요. 정말 특수한 경우에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거기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자본을 이렇게 땅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땅인데요. 돈을 벌어서 이익인여금에 이제 단기순이익이 넘어가면 이 땅이 그냥 평평하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돈을 벌 때마다 평평하게 이렇게 돈이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사가 물론 물론 대부분 이익이 발생해서 운영이 되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손실이 발생하면 그걸 우리가 결손금이라 그래요. 단기순 손실이 발생하면 결손금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 땅을요. 갑자기 이렇게 평평하게 깎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덩이를 파버립니다. 그래서 이 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가 지나다니고 하다가 다 여기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재무제표라는 거를 외부 사람들이 외부정부 이용자들이 봤을 때 얘 자본에 문제 있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이제 메꾸는 기간을 줘요. 법인세법이나 이런 데서 이 구덩이를 메꾸는 시간을 이제 부여를 합니다.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는데 만약에 그 기간 안에 이 결손금을 메꾸지 못했다면 손실을 메꾸지 못했다면 이 회사는 영원히 구덩이가 파인 상태로 그냥 재무제표가 계속 발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다른 이제 외부정부 이용자들이 봤을 때 이 회사 문제 있는 회사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 결손금을 우리가 보전한다 그래요. 보전한다라는 말이 쓰는데 이제 메꾸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메꾸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게 이 두 개의 계정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통상 이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민지이익은 누가 발생시켜주냐 그러면 경영자가 발생시켜줘야 돼요. 왜? 마이너스 결손금 난 거 누구 잘못이에요? 경영자가 경영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거 있는데 회사에다가 그냥 줘버리는 거죠. 아니면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줘 놓고 갚지마. 이렇게 해서 그 돈으로 여기를 메꾸게 해줍니다. 앞에서 제가 10년, 15년 이런 기간에 맞춰서 여기를 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이 구덩이를 메꾸는 경우 결손금을 메꾸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적용받지 않아요. 50년 지난 거 100년 지난 것도 다 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제정신인 사람이면 회사에다가 뭐하러 이런 내 재산이랑 돈을 주겠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어쨌든 주주나 제3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자산수증이익 돈을 빌려서 썼는데 그거 갚지 말라고 채무를 면제시켜줬을 때 채무면제이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 잡이익은 현금과 부족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죠.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우리 금액이 크지 않아야 됩니다. 작은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작은 금액을 우리가 잡이익 혹은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잡손실 이렇게 처리했었죠. 자, 그럼 이제 이자수익부터 내용을 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융업 이외의 판매업이라고 했는데 금융업인 경우에는 얘가 매출로 들어가야 돼요.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그래서 금융업 이외에 자, 판매업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여유자금을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고 회사체나 국공채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이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대여해줬다라고 하면 대여금으로 재무상태표에 은행이 예금하면 금융상품 혹은 뭐 이제 보통예금 당재예금 이런 걸로 처리할 거고요. 회사나 국공채에 투자하면 대부분 만기보유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유가증권으로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돈을 받는 게 있다라고 하면 돈 빌려줘서 받는 이자수익 은행에서 받는 이자수익 국공채에서 받는 이자수익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자수익으로 똑같이 손익계산서에는 이자수익으로 반영한다. 자 이자수익은 발생주의에 의해 발생한 기간을 정확하게 배분해서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고요. 이자수치조건에는 자 선취조건 그러니까 1년치를 먼저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후취조건 1년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시에는 이에 따라 선취조건은 선수수익 후취조건은 미수수익을 계산해야 될지 말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취조건은 선수수익이고 후취조건은 미수수익이야 이렇게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거래에 따라서 우리가 선수수익인지 미수수익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배당금 수익인데 주식이나 출자금 등의 투자에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에 그 금액을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고 대부분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과목이 나오는 건 현금 배당인 경우라고 얘기했죠. 주식 배당은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받을 때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X1년 1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은데 A사의 보통주 액면 5천원짜리 천주를 갖고 있고요. X1년 3월 1일 A사로부터 보통주 주당 200원만큼의 현금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면 1월 1일 현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3월 1일만 해주시면 X1년 3월이죠. 자 X1년 3월 1일에 자 보통주 한주 당 200원이래요. 그러면 200원 곱하기 천주죠. 자 계산해보겠습니다. 200 곱하기 천 자 20만원 받아야 되네요. 현금 배당 지급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돈도 받은 거예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 20만원 자 그 다음 이거 뭐 받은 거예요? 배당 받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배당금 수익으로 20만원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바로 그리고 직전 시간에 우리가 회계 처리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분기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서 사용하게 하고 일정 기간마다 사용대가로 받는 지대나 집세 등을 말합니다. 자 부동산 임대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임대업 내가 이제 건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매출액이 되겠지만 그 이외 제외하고 나머지 임대료가 이제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된다.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 영업의 수익으로 임대료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가증권 처분이익입니다. 유가증권 처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유가증권 장복금액보다 처분금액이 더 큰 경우에 발생하게 되고요. 처분금액하고 장복금액 계산해서 처분금액이 더 크면 이익 작으면 유가증권 처분 손실로 처리되죠.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 장복금액 47만원짜리를 50만원에 처분했다. 자 이때 발생한 수수료 증권거래세는 천원이다 라고 했는데 우선 우선 유가증권 47만원짜리를 50만원에 처분했다까지 여기까지 좀 잘라서 먼저 분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가증권 대변에 써서 47만원만큼 없애주시면 되고요. 50만원에 처분했으니까 뭐를 현금을 50만원 받았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변에 뭐가 나와요? 유가증권 처분 처분 이익으로 3만원이 나와야 되는게 정상입니다. 어디까지? 50만원에 처분했다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 밑에 발생하는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애를 같이 인식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뭐 수수료 비용 이런 걸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이익이 있으면 거기서 차감할거고 손실이 있으면 걔를 늘려줄거에요. 여기는 이익이 있으니까 얘를 2만9천원으로 천원만큼 빼서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50만원도 천원만큼 깎아서 49만9천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길게 나오는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끊어서 거기까지 먼저 붕괴를 해놓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 이후에 다시 반영을 해주시는게 훨씬 여러분들이 오답이 발생할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우리 이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그랬죠.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했을 때 원래 장부금액보다 크게 평가되면 평가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하죠.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결산정리 사항 중에 하나로써 결산이 현재 공정가치 시가가 우리 장부금액보다 컸을 때 그 차액을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예제에서 한번 붕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X1년 12월 1일 자 X1년 12월 1일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가페사 주식 500주를 1500만원에 구입했다.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을 1500만원만큼 산거구요. 뭐 현금 줬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X1년 12월 31일 X1년 12월 31일에 자 카페사 주식의 시가가 주당 4만원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주당 얼마였는지 확인되어야겠네요. 자 1500만원을 자 500주로 나눠보면은 아 주당 3만원이었어요. 자 지금 주당 4만원으로 바뀌었으니까 만원만큼 커진거죠. 그리고 몇 주? 500주만큼 커진거니까 500만원만큼 가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1500만원어치 있는건 얼마로? 2000만원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15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차이나는거 방금계산은 500만원어치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500만원을 늘려주시고요. 자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500만원을 인식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우리가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외환차익입니다. 자 외환차익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기중에 발생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실제 환전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자 외화자산 자 뭐래요? 회수할 때 그럼 뭐예요? 환전을 실제로 했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화 회수액이 그 외화자산의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그리고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 마찬가지 환전을 했다라는 소리죠. 자 원화상환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 발생하는 차익을 말합니다. 자 자산일 때는 돈을 더 받아왔을 때 이익일 거고요. 부채일 때는 환율이 떨어져서 돈을 덜 주고 그 부채를 갚았을 때가 이익일 거예요. 자 그래서 자산일 때와 부채일 때가 서로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환차익은 자산이나 부채 발생시점 환율과 회수시점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환율은 뭐 거의 매일 변경이 되니까 실제로 환전을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예제 한번 볼까요? X1년 2월 1일입니다. X1년 2월 1일에 자 미국이 20만 달러만큼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붕괴를 할 수 있나? 지금 여기 있는 조건만 가지고는 붕괴를 못해요. 왜? 20만 달러를 우리나라 원화로 어떻게 표현할 건데 자 밑에 보니까 뭐래요? 2월 1일에 달러당 1400원이었대요. 요거 곱해서 계산해야겠죠. 저는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었을 때 굳이 왜 물건을 미국에다 팔지? 왜 달러로? 원화로 팔면 안되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했었는데 자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0만 달러 곱하기 1400원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보죠. 자 계산해보면 2억 8천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상품 외상 판매했다고 했으니까 상품 매출이 먼저 2억 8천만원 수익의 발생으로 나와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 판매했다고 했는데 상품 판매하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자 외상 매출금이 2억 8천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10일에 X1년 2월 10일에 돈 금액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수치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뭘 받은 거예요? 여기 있는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2억 8천만원 만큼 없애줄 거예요. 왜? 이거 환전했으니까. 자 근데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환율이 올라 버렸어요. 자 그러면 1500원 곱하기 20만 달러 해주시면 얼마냐면 현금으로 3억을 받게 됐습니다. 어 그냥 갑자기 열흘 만에 앉은 자리에서 2천만원을 벌어버렸네요. 그죠? 자 이건 뭐예요? 외환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만큼 외화를 환전하면서 이익이 발생했다 라고 해서 외환차익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외환차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외화자산일 때는 회수 당시 환율은 1500원 그리고 발생 당시 환율이 1400원 그래서 2억 8천만원이 3억이 된 거니까 뭐가 외환차익이 발생했다. 그럼 반대로 외화 부채일 때는요 우리 발생 당시 환율이 150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3억을 만약에 빌렸는데 아니면 3억을 상대한테 갚아야 되는데 우리 갚을 때 환율이 떨어져서 2억 8천만원만 주면 돼. 똑같이 20만 달러야. 그러면 우리 2천만원 덜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뭐다? 갚을 때는 덜 주는 게 이익이다. 그래서 외환차익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외환산이익입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이라고 했는데 화폐성 비화폐성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비화폐성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화폐성이라는 것과 비화폐성을 이제 비교를 하려면 화폐성은 미음 들어가는 거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거 있죠. 매출 채권 뭐 매입 채무 미수금 미지급금 이런 것들을 이제 화폐성 항목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비화폐성은 시옷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 뭐 선수 수익 뭐 선급금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화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제 나중에 다른 이제 자격증 공부하실 때는 이게 좀 중요하게 좀 작용이 돼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우리가 결산 시점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외화환산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발생 시점 가액과 결산 시점 환율로 환산한 가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말에 기말 환율 12월 31일 환율로 이제 계산만 해보는 거예요. 실제 환전한 건 아니니까 계산만 해봤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지 손실이 발생하는지 보겠다라는 거죠. 그걸 뭐로 외화환산 이제 이익이나 손실로 보겠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 나와 있는데 외화자산 부채가 발생한 시점과 우리 12월 31일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 12월 31일에 환율로 적용했을 때 외화환산 손익이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환전했을 때 외환차익 외환차 손이 발생하겠죠. 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외화자산은 결산 시환율과 발생당 시환율을 비교했을 때 결산 시환율이 더 클 때 외화부채는 발생당 시환율이 더 클 때 외화환산 이익이 발생한다. 이걸 이제 기말에 12월 31일 환율로 이제 평가만 한 거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환율 이제 실제 환전했을 때 이때는 외화자산 기준으로 보면 회수시점 환율이 발생시점 환율보다 클 때 반대로 외화부채는 오히려 작을 때 우리가 외환차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볼까요? X1년 11월 1일 자 미국에 10만 달러만큼 상품을 외상 판매했대요. 자 X1년 11월 1일에 자 10만 달러만큼 외상 판매했는데 우리 환율 1300원입니다. 1300원 곱하기 10만 해주시면 1억 3천이네요. 자 상품 매출이 1억 3천 자 그러면 이제 외상 매출금이 1억 3천만 원이 인식이 돼야겠죠. 자 그리고 다시 12월 31일에 평가했대요. 환전한 거 아니죠. 외화산산 손익이 발생해야겠구나. 자 근데 환율 보니까 얼마? 1400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억 4천만 원이 된 거죠. 그러면 X1년 12월 31일에 1억 3천만 원만큼 있었던 외상매출금이 1억 4천만 원으로 재평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외상 매출금을요 천만 원만큼 늘려줄 거예요. 그래야 1억 4천만 원으로 장부에 합쳐져서 표시가 될 거니까. 자 그리고 이걸 뭘로? 외화 환산 이익으로 천만 원을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해설을 이제 교재에서 확인을 하면서 다들 보고 계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산하는 절차를 제가 계산하는 절차를 좀 따라서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화자산의 경우에는요 우리 결산시 환율은 1,400원 그리고 발생당시 환율은 1,300원 그러니까 1억 3천 1억 4천 1억 3천만 원이 1억 4천만 원으로 재평가됐기 때문에 우리 외화환산 이익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다음 거리를 또 붕괴하려 X1년 9월 15일입니다. X1년 9월 15일 은행으로부터 50만 달러 만기 6개월짜리 차입을 했대요. 단기 차입금이 발생했고 50만 달러 곱하기 1,500원입니다. 자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7억 5천만 원 빌렸네요. 자 그러면 우리 현금을 7억 5천 그 다음에 자 단기 차입금 7억 5천 이렇게 적겠습니다. 뭐 외화차입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아니면 뭐 이제 여기서 차입이라고 했으니까 차입금으로 가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이제 원재료를 사오면서 뭐 매입을 했는데 돈을 안 줬다라고 하면 이제 뭐 매입 채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12월 31일에 평가를 했대요. 얼마로 1,400원으로 1,400원으로 달러당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계산해보면 1,400 곱하기 50만 으로 하면 7억이 되네요. 자 여기 빌려온 거 7억 5천인데요. 평가해보니까 7억이 됐어요. 그러면 5천만 원만큼 얘를 또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X 1년 12월 31일에 단기 차입금이 5천만 원이 줄어들어야 되고요. 이걸 뭘로? 외화 환산 이익으로 우리가 또 마찬가지 5천만 원이 인식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크게 지금 계산하는 거 절차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시면은 뭐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외화부채의 경우에 우리 발생당 시환율이 1억 아 1,500만 원 그래서 아 1,500원 그래서 7억 5천만 원으로 인식이 됐었다가 차입금이 자 결산 시환율 1,400원으로 떨어지면서 100원만큼 떨어지면서 7억으로 차입금이 다시 재평가됐기 때문에 7억 5천이 7억으로 되기 위해서 이렇게 5천만 원만큼 차감되는 뭉개가 일어나면서 5천만 원만큼 마찬가지 외화 환산 이익이 인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투자자산 처분 이익입니다. 자 요거는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유형자산 처분 손익계산할 때 그 부분재무상태표 그리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투자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투자자산 처분함에 있어서 처분금액이 장부금액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투자자산 장부금액을 부분재무상태표에서 찾은 다음에 그거를 장부금액보다 비싸게 팔았는지 싸게 팔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장부금액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형예산 처분 이익이고요. 유형예산 처분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클 때 그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고 자 유형예산 처분은 마찬가지 처분금액에서 장부금액 차감해서 계산하고요. 처분 방법의 매각 교환 폐기 등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매각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조금 많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회계관리 1급 같은 데서는 이제 교환거래가 나와요. 이종자산의 교환과 동종자산의 교환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우리 회계관리 2급에서는 이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예제 한 번 또 볼게요. 자 건물을 우리 8천만원에 매각하고 당자수표로 은행에 받아서 입금했다. 매각일까지 감가상각비가 200만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 우리 판매하기 전에 그 해 사용한 기간만큼의 감가상각비는 따로 먼저 비용 처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있는 거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감가상각비가 200만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원 이렇게 나오도록 먼저 분개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처분하셔야 되는데 부분재분 상태표 먼저 그리자 그랬죠. 자 부분재분 상태표 그립니다. 건물이 얼마짜리냐면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 8천만원 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전기 기준이잖아요. 지금 여기 200만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8200으로 바꾸셔야 돼요. 8200으로 자 그러면 저는 원래 암산 옛날에 잘했었는데요. 계산기를 직업 때문에 계산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암산을 잘 못합니다. 계산기로 하는 게 또 그리고 정확하죠. 자 계산기를 계산해보니까 남은 게 6800만원이래요. 자 장부 금액이 그러면 얼마? 6800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거 우리 얼마에 처분했대요? 보시면 8천만원에 메가카고 라고 했습니다. 8천만원에 판매를 했다. 자 여기 차이 나는 거는 1200만원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 이익이다라고 체크해놓고 자 우리 라벨 붙이자 그랬어요. 자 1번 건물 2번 감가상각 누계액 3번 돈 받은 거 4번에 유형재산 처분 이익 자 그 다음에 이거 붕괴해보면 1번 건물이 1억 5천 자 2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8200 자 그 다음 3번 자 돈 뭘로 받았냐면 당좌수표로 받아서 은행에 입금했다랬죠. 얼마를 8천만원을 자 당좌수표로 받았는데 당좌수표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수령하면 그건 우리가 현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수표니까 그 다음 4번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1200만원 요렇게 붕괴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붕괴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날 하나의 붕괴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감루가 8천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이제 감가상각비가 따로 200만원이 그냥 요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요 위에 걸 안해버리고 요 위에 걸 안해버리고 이걸 안해버리고 이렇게 그냥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분개는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번에는 사채 상환이익입니다. 자 사채 상환이익은요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상환할 때 사채 상환가액이 사채 장부금액보다 작을 때 부채니까요 더 적은 돈을 주고 갚을 때 우리가 이익을 인식합니다. 자 사채 상환이익은요 원래 갚아야 할 금액분의 장부금액 그리고 실제 지불한 금액과 분의 장부금액으로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우선 무조건 사채를 상환할 때는 차변에 사채 액면가액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사채 액면 금액 없애주면서 할인 발행했을 땐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겠죠. 할인 발행 차금 대변에 없애주면서 우리 현금 얼마 줬는지 그래서 이익 그 다음에 액면 발행이 있을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없겠죠. 사채 액면 가액으로 들어오고 돈 준거 나머지 이익 할증 발행이 있을 때는 할증 발행 차금이 있었을 거니까 없애주면서 나머지 이익 이렇게 처리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볼까요 사채를 중도상환한 3일에 사채관련 자료고 다음 자료를 이용해 손익계상서에 계상될 사채상환 손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부분재무상태표 먼저 그려야죠. 자 부분재무상태표에 사채가 자 액면 금액 얼마 천만원이래요. 자 할인 발행 차금으로 10만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10만원이 들어와 있대요. 그러면 990만원짜리네요. 자 천만원에서 10만원 빠지니까 990만원짜리 입니다. 자 근데 얼마에 980만원 주고 갚았대요. 그러면 얼마 차이입니까? 10만원 차이 나는 것만큼 그러니까 10만원을 덜 주고 갚았으니까 이것만큼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부채 이제 사채를 상환할 때는 차변에 사채를 천만원 자 그리고 우리 현금 얼마 줬냐면 현금으로 980만원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 되겠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없애야 되니까 사채 할인 발행 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있던 항목이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10만원만큼 없애주면서 나머지를 사채 상환 이익으로 10만원 이렇게 처리해서 대변에 사채 상환 이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붕괴가 뭐 이렇게 많이 붕괴까지는 원래 물어보지는 않았고 사채 상환 손익이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사채 상환 이익이 10만원이다 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제가 추가로 이제 붕괴까지 써드렸으니까요 내용 좀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이번에는 자산 수중 이익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때 인식하는 금액이라고 했죠. 주주나 제3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이 증여받은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을 우리가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한다. 자 예제 보면은 회사 대주주로부터 5천만원 상당히 토지를 증여받았대요. 자 뭐 받았대요? 토지를 받았대요. 얼마짜리? 5천만원짜리를. 자 근데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이걸 뭘로 한다? 자산 수중 이익으로 처리를 한다. 요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자 다음 채무면제 이익입니다.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회사 채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았을 때 면제받은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을 채무면제 이익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하면 차변에는 이제 채무가 감소하는 걸로 들어와야 될 거고요. 대변에 채무면제 이익이 나와야겠죠. 자 예제 보시면 자 계속되는 불황으로 결성금이 발생했대요. 결성금이 뭐였죠? 아까 구덩이 파인 걸 했어요. 이 구덩이 파인 걸 보존하고자 메꾸고자 대주주로부터 단기 차익금 5천만원을 면제받았다. 자 뭐가 없어져요? 단기 차익금이 우리 회사에 5천만원만큼 없어져요. 이게 뭐예요? 채무를 면제받아서 발생한 이익입니다. 이걸 5천만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다음 이번에는 잡이익입니다. 자 기업회계 기준에 열거된 영업의 수익 중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을 처리하는 계정이고요. 자 잡이익으로 처리되는 거래의 예로는 부산물이나 작업회물의 판매 수익 원인 불명의 현금 과잉액 원인 불명의 현금과잉액이 이제 현금과 부족 처리할 때 나오는 계정과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 등의 폐지를 수거해 30만원에 매각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자 우리 우선 회사에 30만원 들어왔으니까 현금 30만원 자 그 다음에 잡이익으로 처리되는 게 30만원 그렇게 3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기관에서 나오는 폐지하고 고처리랑 이런 것들이 판매를 해보니까 한 달에 한 2천만원 정도 폐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천만원 이렇게 되면 금액이 커지죠. 이런 것들은 자비익으로 처리를 못하고 계정과목을 따로 설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비익으로 가는 건데 금액이 커져서 중요해지면 그때는 계정과목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계정과목을 회사에서 따로 임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자원을 매각한 대금이다라는 뜻에서 폐자원 매각 대금 이렇게 해서 따로 적어서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가지고 부수되는 수입으로 잡아서 처리를 했었고 사용처는 저희는 시설물 관리 어디 타일이 깨지거나 이런 거 있을 때 타일을 사서 보수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수익 쪽 살펴봤으니까 이제 OX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기업이 영업을 하는 전과정을 통해 발생하지만 진행기준 완료기준 판매기준 회수기준 같이 특정 기준을 정해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상품이나 제품 같은 거 판매할 때 판매기준 그 다음에 건설업은 진행기준 그 다음에 또 일부는 회수기준 이런 것들도 적용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을 5로 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로 체크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 화폐성 외화자산을 기말까지 보유하고 있을 때 외화환산 손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시점과 결산이 환율 차이에 따라 평가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평가 손익이 뭐다? 외화환산 손익이다. 정답 동그라미 5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익 관련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앞에서 이제 개정과목들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이 손익계산서 식을 써놓고 어떤 특정 개정과목을 봤을 때 아 이 개정과목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라고 매칭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이 개정과목에 대한 분류를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